정유라가 아주 연일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장시호를 자기가 자백시키겠다고 그러더니 또 장시호의 11월 7일 날 작년 11월 7일 날 만들어놨던 제가 생각할 때 만들어놨던 그런 문자를 보고서 아주 열폭을 했습니다. 열폭을 했어요. 전체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가 미친 것까지 우리 엄마한테 배웠다네. 이런 부적절한 언어들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시작하는 이 걸레 말하는 뽐쇠 봐라. 이게 핵심이 장시호가 김영철한테 사과 문자를 보냈거든요.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 그 사과 문자에 자기가 거짓말로 지어내다가 그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자체를 이모한테 배워서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 갖다 썼단 말이에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우리나라 자기가 스스로 또 진보 유튜버라고 하는 인간도 봐라 김영철은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전화통화까지 30분 동안 들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더라. 이러면서 검찰을 감싸고 도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증거는 이렇단 말이죠.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 자료사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김영철, 김스타와 그리고 장시호 간의 대화 내용을 자기네들끼리 이 기사 취재를 처음 시작했던 바로 6개월 전에 보낸 카톡을 가지고 부인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또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정유라 씨가 쓴 여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마지막 끝부분의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인데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작년에 내가 니네 집 갔을 때 내 앞에서 김영철이랑 전화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지인 A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통화 내용만 있었던 게 아니고 김영철과 장시호가 내통했었던 것, 사법 거래를 했었던 것,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정유라 씨가 자기 눈앞에서 둘이 통화하는 것까지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짓말이거나 한 사람한테 과장 왜곡하려고 했다는 것이 지금 장시호의 무슨 주장이고 또 증거가 새로 나오면 진술이 자꾸 바뀌는 김영철, 김스타의 주장인데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저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작년 10월 중순쯤에 장시호랑 지금 긴밀하게 통화를 하던 지인이 윤석열 코인, 윤석열 코인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 구제를 장시호 등등에 부탁을 하려고 했지만 냉정하게 거절되고 장시호가 거절됐다는 거죠. 심지어 너 가만 안 있으면 넌 쥐도 새로 모르게 이 정권 하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오히려 겁박을 들은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녹취록 1300여 개를 제일 처음에는 KPI의 전혁수 기자로 보입니다. 전혁수 기자한테 이걸 제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제보를 하면서 보도가 될 것으로 믿었어요. 전혁수 기자는 이걸 가지고 대략 한 달 정도를 한 달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을 검증을 하고 11월 7일에서부터 반론보도를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론보도를 다 받아요. 김영철로부터도 받고 장시호로부터도 받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에 바로 뉴탐사에서는 정유라와 함께 방송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정유라와 함께 11월 1일에서부터 방송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시점에 이 여자분이, 이 지인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그런 소문이 언론계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녹취록을 확보했던 데가 최소한 세 군데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KPI고 또 하나가 시사인으로 보입니다. 시사인.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떠돌다가 지금 그것이 뉴탐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미디어워치한테 갔던 건 아주 일부고 여기저기서 뜯어서 어쨌건 퍼져나간 거죠. 이 상태에서 보도를 준비한 데가 어디냐. 뉴탐사하고 KPI인 거예요. 시사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죠. 뉴스버스가 KPI의 어떤 소스를 받아가지고 일부 보도를 했어요. 이때가 정유라 사건, 뉴탐사의 정유라 출연이 나왔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정유라는 또 정유라는 왜 그러면 뉴탐사에 와서 방송하게 됐어요. 송영길 대표가 정유라의 제안을 받고 뉴탐사를 소개해줘서 그 녹취록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안이에요. 그때 당시 같이 취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들 갖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 이거는 KPI가 먼저 1년 전부터 했었고 이제 와서 녹취록을 받아가지고 뉴탐사가 껍적거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도 모르고 호도를 하는 그런 태도고요. 실제로 그때 많은 언론들이 같이 관심 갖고 파고 있었다. 그런데 녹취록을 갖고 있던 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두 군데 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뉴탐사는 그때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녹취록을 얻기 위해서 정유라와 접촉을 하다가 정유라가 뒤통수 까고 튀었고. 그거예요. 그 상황에 장시호와 전화를 하면서 장시호의 입장을 뉴탐사는 취재로 받아가지고 그걸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시호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짜 문자를 보낸 걸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태국으로 튀었죠. 그건 누가 튀게 했겠습니까? 문자 받고 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튀게 만들 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 게 누구겠어요? 변희재와 같이 방송한 뉴탐사였잖아요. 그 중요한 지적해야 될, 환기해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또 들리기도 하고 제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보를 누가 먼저 받았느냐 또 어디가 먼저 입수를 했느냐 이건 사실 별 가치가 없어요. 그럼요. 보도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입 밖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용기가 우리가 있나요? 그것을 언론이 쓸 때 그것이 기사지요. 그렇죠. 갖고만 있다고 기사가 아니고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뉴탐사가 특종을 했고 KPI는 낙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KPI 보도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건 뭡니까? 제 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떠나서 기본적인 신문 시장, 언론 시장에 있어서인 뉴스의 유통 자체를 모르는 무지한 발상이에요.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 내용 중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원래는 수사기관이 각종 보도된 내용을 다 모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사거든요. 그렇죠. 언론은 그러한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공공이익을 위해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용기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본질이거든요. 만약에 유탐사가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이 정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과 같은 조금만 언론이 뭘 알리면 자기네들한테 껄끄럽다. 그러면 과징금 때리고 처벌하고 압수수색하는 이 시대에 이 정보는 아마 묻혔을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쇠빙선이 됐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호도하는 자들 전부 그냥 끊으세요. 그거는 친검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검 언론을 자백한 자들하고는 자기가 민주주의 국가의 검사 독재를 이기려고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왜 봅니까? 검사를 변호해 주고 있는데. 뉴탐사는 어제도 굉장히 용기 있게 삼성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왜 프로포폴 얘기를 KPI는 처음에 쓰지 않았을까요?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자, 전체 화면을 보십시오. 장시호 노치로 병원에 프로포폴 맞다 이재용 본 장시호 이재용 공판검사 김스타와 시도한 사법거래는 이런 무시무시한 보도를 하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과 특검 그리고 찐륜 계보의 검사를 정면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매체가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어쩌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요. 자기가 이러한 행위, 어떠한 보도,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용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러한 기사들, 내용들, 말들을 하는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내일, 민주주의를 위한 희망을 키우는 일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보호해 주는 것,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거지. 이걸 냉소하고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방해를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 그게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자들을 오히려 영향력을 없애야 되는 거죠. 마이크를 뺏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너희들은 친륜, 친검 언론이니까 너희들이 왜 필요하니? 조중동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뺏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뺏을 건 없고 보지 않는 게 어떻게 뺏어? 그게 뺏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고요. 불매운동이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좋은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는 것. 이걸 널리 알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